이번에는 저는 요즘 불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불교가 지금 갈 때까지 갔다는 건요. 변화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. 위기가 귀해요. 여러분,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빨 같은 거요. 아픈데 8년씩 참고 딱 가서 이제 이게 견디다 견디다 다 폭발하더라고요. 그때 병원 갔어요. 딱 가니까 자명해지죠.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알고 치료받고는 아니까 자명해지죠. 참을 때는요. 어디서 어디까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. 그냥 참는 거지. 지금 제가 올 땐 그래요. 불교분들 참고 참아왔다면요. 아니, 거기는 뭐 처자식도 버리고 출가하시는 분들이 도를 위해서 겁낼 게 뭐가 있어요. 치욕? 그런 게 겁낼 게 뭐가 있어요. 털고 진짜로 한 마음이 불성의 귀에서, 주인공의 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가시면 되는 거예요. 과거 전생에 그 악업도 다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분들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이 있어도 또 털고 갈 수 있죠. 진짜로 제대로 이 도리를 알면.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실족하지 않았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도리를 모르는 분들을 덜어 또 다시 정화운동을 해보라고 하면 뭔 정화를 하겠냐는 거죠. 똥물에 물을 부어봤죠. 똥물인데. 정말 정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정화시키는 힘. 내 내면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남의 어두움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들을 내면에 갖고 계세요. 원래. 우리 양심짜리, 한 마음짜리가 원래 이렇게 강해요. 그걸 개발하는 방법. 그것만 터득하시면, 개발해서 쓰는 방법으로 터득하시면 됩니다.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과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멘토,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스님들 믿지 마시고, 지도자들 믿지 마시고, 한 분 한 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.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끝나요. 신자들이요? 교주가 시켜서 했어요. 우리 교리가 그래요. 그러면 여러분은 면책될 것 같으니까. 여러분 양심에서 분명히 문제 있다고 얘기했을 텐데. 교주가 시켜서 안 믿는 신도 죽이고, 그런 종교에서 그런 일 일으키죠. 교주가 시킨 대로 했으면 됩니까? 그게 면책이 됩니까? 말이 아닌 소리죠.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,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지와 아집으로 인해서 결정나게 하면 안 됩니다. 그것도 내 무지와 아집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아집에 휘둘려셔도 안 돼요. 정신 차리셔도. 그래서 국민 정신 차리자. 제가 왜 대중 보살 운동을 얘기하냐. 정치적으로 양심 운동을 제가 주장하잖아요. 양심 운동 합시다. 양심 정치 운동 합시다. 양심 시민 운동 합시다. 그게 그대로 불교로 말하면 대중 보살 운동이에요. 한 분 한 분 깨어 있읍시다. 잘못된 멘토인지, 올바른 멘토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도 없으시면서 무작정 따라가셔서 거기다 돈 바치고 시간, 정력 다 바치시면 그게 한 개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. 국민이 그러고 있다면 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 나라는 아닌 거죠.